최근 꿀벌 개체수가 크게 줄면서 양복농가와 작물 생산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농약 사용 등이 이유로 꼽히는데요. 벌통 내부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 활동량과 수명을 늘려주는 스마트 벌통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김건협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시설하우스입니다. 일반 벌통과 조금 다른 모습의 벌통이 놓여 있습니다. 카메라와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벌통 내부의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맞춰주는 스마트 벌통입니다. 벌통의 내부 온도는 30도, 습도는 60% 내외로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 센서가 감지하는 정보에 따라 열선과 환기팬이 작동하며 온도를 맞추고 카메라로 벌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폴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만 저희 동사짓는 입장에서는 착과율이 높아야 우리가 수확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착과가 잘 되는 것을 저희는 제일 기대하고 있죠. 스마트 벌통을 설치한 결과 벌의 활동량은 기존보다 1.6배 활발해지고 수명은 173일로 68일이나 늘어났습니다. 활동량과 수명이 늘면서 여름 토마토는 착과율 15%, 시바르당 수익 100만 원이 늘었고 겨울 딸기는 6%, 수익은 117만 원 더 많아졌습니다. 스마트 벌통은 올해 의성을 비롯한 전국 8개 시군에 200여 개가 시범 보급되고 일반 양봉용으로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벌통에서 기술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일반 양봉, 꿀을 따는 양봉농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벌들을 좀 더 건강하게 관리를 하고. 스마트 벌통이 수확량을 늘리고 원인 모를 꿀벌 실종 피해를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MBC 뉴스 김건대호입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감사합니다.